1.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2.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2.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2.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4.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4.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긴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모습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오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칠 것이며 전쟁과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큰 지진과 전염병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이지 우리를 신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교회에서 신자가 찾아가지 않는 성당이 나이트클럽이나 호텔로 팔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스스로를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유사 종교 지도자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내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발성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자연재해, 각종 전염병이 찬 거라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이런 형국을 보았을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말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종말 설교의 핵심은 아무리 세상이 죄로 얼룩져 혼탁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종말 설교 앞에서 우리가 취해하는 모습은 희망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종말이 정확히 언제 올지 그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현 사회의 모습이 종말의 모습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안에서 충실하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에게 종말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제1독서는 다니엘 예언자가 보았던 환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환시에는 귀괴한 모습을 한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는 당대 사회에서 엄청난 위세를 떨쳤던 바빌론 제국, 메디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대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제국들은 모두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는데 투철했던 제국으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상징합니다 이 제국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환시를 통해서 그 거대한 제국들이 당신의 나라 앞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통치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께 있으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강력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열정은 취직을 위한 준비, 여행을 위한 준비, 직장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 자기 개발을 위한 준비를 위한 열정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복음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십시오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세상의 악과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언젠가는 다가올 종말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굳게 믿어봅시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냥 난 네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자세히 시작했으니 너의 죄를 쓰시니 잊었으니 이 길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여 빛 비추소서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